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여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평소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방탄소년단에서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는지 레드벨벳이 좋은지 블랙핑크가 좋은지 SM이 좋은지 YG가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대답을 해드리다가 저도 궁금해진 거죠 이제 과연 내가 여자 아이돌 분들 중에 어떤 그룹이 아니라 어떤 노래가 아니라 어떤 분을 과연 가장 좋아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64강부터고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64강 32강은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초아씨 최대한 빠르게 아무 고민 없이 서현씨 소녀시대분들은 굉장히 뭔가 제시대라가지고 제시대? 조이씨 조이씨는 굉장히 날로 날이 갈수록 굉장히 예뻐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는 한승연씨 와 은서씨 최대한 이거 빠르게 이게 오래 고민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소지씨 딱 보고만 딱 느낌 오는 대로 딱 딱 가져야 되거든요 딱 딱 나라씨 딱 가져야 돼 딱 랜씨 레나씨 아 저는 레나씨 딱딱 가져야 된다고 이게 고민을 하면 안 돼 아 소혜씨 소혜씨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레이나 시워 와 이건 진짜 어떤 그룹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딱 그 와 제니씨 아 이거 너무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와 제니 야 최대한 빠르게 해가지고 야 리즈씨 하아 오 아 제니 아 제니 아 제니 아 제니 아 제니 아 제니 아 아 이거 그냥 선택을 하는 걸 뿐인데 굉장히 뭐랄까 행복하기도 하면서 와 아 아 아 아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와 야 안 돼 하지마 하지마세요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트와이스에서 모모씨 제일 좋아하고요 여자친구에서 유주씨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아 진 정말 후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으 안 돼 트와이스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아 저 솔지씨 EXID에서 또 솔지씨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야 하 와 사진을 너무 와 트와이스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와 아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와 나로 말할걸 스카투리아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이게 야 야 야 아 아 저 주희씨 허 허 트와이스분들이 너무 많이 뽑히신 것 같은데 이게 레드벨벳 분들은 안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이거야 128 아이돌 중에서 무작위로 64 아이돌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아 아 아 이거 32강이죠 아 띠드김밥 치즈킹밥 오 예 야 이거 나중에 이거 트와이스 멤버분들끼리 이게 되면 어떡하냐 아 하 하 하 하 저 소유씨 시스타에서 소유씨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조이씨가 나오셨었구나 슬기씨는 안 나오셨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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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 하 하 하 하 나 양 정확하게 엄청 좀 미나씨는 하... 저는 이런 거는 오래 구매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빨리 저는 와 이제 좀 힘들다 진짜 힘들다 나로 말할 것 나로 말할 것 나로 말할 것 아 요구를 이곳에!!!! 신뇳강인가보다 야 이러면은 8강에서 나현씨랑 모모씨랑 하잖아 I've never been there 조이씨는 날이 갈수록엔 디디김밥 디디김밥 아아 정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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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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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짜탄이 느낌 춤을 추게 해 지금 이 순간 fried 휘이이이이- 이제 한 8강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서연씨.. 서연씨를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어 가지고 서연씨를 제일 처음 그거 한 게 서연씨 때문의 아니에요 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ㅣ 휘이!! 휘이이.. 와 이건 진짜 힘들다 마마무에서 휘인씨를 제일 좋아할 계획 두 분 다 이미지가 이런 상황이 엄청 비슷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짱 우왕 러루카스 저는 청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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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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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모씨랑 뒤따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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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오게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다면 나중에 남자 아이돌 버전도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구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아이돌 버전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태경아 약 먹자!